누구든지 사회적 편견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작년 11월에 개소한 마포구 척끝센터는 비혼모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척끝센터가 비혼모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혼모는 청소년 임산부, 미혼, 이혼, 사별 한부모 여성을 모두 지칭하는 개념으로 마포구 척끝센터는 비혼모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척끝센터는 비혼모에게 간호사 상담, 임신검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층 상담, 임산부 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비혼모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간호사와 개별 상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출산 후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고 공적 서비스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척끝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비혼모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